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연구대회 선출부 32강전 티그리와 야구월드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야구월드의 선발투수는 중출 이태영 투수 그리고 5개는 프로선출 박찬 선수입니다 아우트 초구를 종알같은 타구로 우환을 만드는 박찬 선수입니다 87년 선출 정재욱 선수의 타석 바깥쪽 꽉찬 원스트라이크 인코스 투스트라이크 스윙 칼같은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는 이태영 선수입니다 88년 선출 전대우 선수에 타석 스윙 원스트라이크 한가운데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우트 패스트볼로 2연속 삼진을 잡는 이태영 투수입니다 4번 이란 선수의 타석 슬라이더에 원스트라이크 같은 구질에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아우트 패스트볼로 3타자 연속 삼진을 잡는 이태영 투수입니다 정우찬 선수 티그리의 선발투수는 충출 이일한 선수 타석엔 부산형 선출 정우찬 선수입니다 히트 높이 떴는데 잡히나요? 아아 마지막에 놓치고 맙니다 3루까지 내달려 중원 3루타를 기록하는 정우찬 선수입니다 유격수 정면 아아 이걸 놓치면 실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높은 볼을 찍었는데 불안합니다 다행히 우풀이 됩니다 장근우 선출을 볼레스로 주고 타격장 조한욱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커브에 원스트라이크 패스트볼에 투스트라이크 스윙 아 타격 꽝 조한욱 선수를 삼진을 잡는 이일한 투수입니다 하지만 볼렉과 다음 타자를 힙바이피치로 밀어내기 1점을 허용합니다 아아 또 맞춰 밀어내기 1점을 또 줍니다 자기는 맞추지 말라고 공손히 인사하는 박경환 선수 과연 결과는? 히트 야호 한가운데 볼을 밀어쳐 우중 1우타로 모든 선수를 불러들이며 3타점을 만드는 박경환 선수입니다 래프트 플라이 좌풀로 3아웃이 됩니다 히트 2회 시작하자마자 벼락같은 우선 1우타로 1회질로 하는 힘좋은 프로나풀 민경수 선수입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오늘 네번째 3진을 잡아냅니다 하지만 두 타자 연속 볼렛으로 출루시키고 다행히 다음 타자를 2플로 투아웃을 만듭니다 무서운 프로 선출 박찬 선수에 타서 아아 볼을 빠트리고 맙니다 티그리에게 첫 특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높이 뜬 볼? 어? 조한욱 선수가 지철을 잡겠다고 하는데? 아! 이걸로 치고 맙니다 계속 무릎 꿇고 반성해야겠는데요 우전한 타로 기록이 되자 부끄러워하는 박찬 선수입니다 인코스 슬라이더에 원스트라이크 아웃두 슬라이더에 헛스윙을 합니다 루킹 삼진 3개의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으며 직접 해결하는 이태영 선수입니다 황경민 선수의 타석으로 EMR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격수 정면 안전하게 보관해를 송구 아! 이걸로 치고 맙니다 수빈 잊지말고 혼자 하는거야 혼자야 글러브 킬 아 따닥 잡을 수 있었는데 레프트 플라이 어어? 아! 실책이 계속 나오는 티그리 팀입니다 92년 선출 장근우 선수의 타석 아웃 낮은 원스트라이크 좀 더 바깥쪽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스플리터로 삼진을 잡는 이란 투수입니다 투수 혼자 하세요 제발 안타 좀 조한옥 선수의 타석 히트 이어 투수 옆에 빠지는 중전 한타로 히트 빠지나요 아 이걸 잡습니다 그리고 이리 송구 아 멋지게 잡았지만 송구 에라로 3명의 주자가 모돔으로 들어옵니다 부처님 마음에 이란 투수 스플리터로 3명의 주자가 모돔으로 들어옵니다 센터플라이 가만 이제 잡아줘 그만 마하반냐 바람일 따진 병 가만 이제 잡아줘 그만 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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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송구 지식이 나와 1점을 또 주고 맙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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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소년 야구단 같은데요? 유소년 야구단 같은데요? 유소년 야구단? 특히 누가 제일 유소년 같아 보이냐고? 저 쇼포는 놈 저거 쇼포는 놈인가요? ㅋㅋㅋㅋㅋ 히트 오한인가요? 이야 빠지는 볼을 슬라이딩 캐치하여 자만 투색에 송구하였지만 아쉽게도 세입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아 베이스를 안 밟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민경수 화이팅! 아우트를 레벨로 잡아당겼는데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우전삼두타로 당뇨해지를 호하는 이태영 선수입니다 아 볼을 빠트려 또 한 점을 줍니다 이 땅? 이번엔 과연? 이번엔 과연? 이건 아니다 나의 수술이! 아 잘했다 이거 왜 저죠?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나 위에서요 외란 사람들은 끝나고 덩하우스로 들어오시고 야 띵이! 왜 그러십니까? 왜 미소를 듣고 계세요? 네? 상황이 재밌습니다 상황이 재밌어요 전대웅 선수의 타석으로 3회초가 시작됩니다 히트! 아우트를 밀어 쳤는데 아 깊은 타구의 뿔이지만 조그마한 쉬운 플레이가 나옵니다 오늘 득도를 하고 있는 이란 투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삼진을 잡고 환하게 웃는 이태영 투수입니다 주자 뜁니다 스윙! 그리고 삼성구 볼을 빠트리진 않습니다 히트! 1루 옆을 빠지는 조우커스의 우전한타로 1타첨을 추구하는 힘 좋고 몸좋은 민경수 선수입니다 한상희 선수를 폴레스로 내보내고 조용빈 선수와 승부합니다 2땅 다블코스 1루 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이야 다블로 잡아냅니다 역시 우리의 공 이게 우리 아버지 진짜 말을 내가 미안해가지고 말을 못 걸었어요 태극도 안되지 수비도 안되지 안타치고 더블 한 것만 내보내주세요 아까 누가 저기서 꽝꽝꽝꽝 오우 그 아이디어 너무나 좋아 꽝꽝꽝꽝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안되면 진짜 꽝꽝꽝꽝이에요 아유 슬프다 티그레이 투수가 김경준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꽝꽝꽝꽝꽝 꽝꽝꽝꽝꽝꽝 임재상 선수의 우전 안타에 박경환 선수에게 다시 볼렛을 주자 투수를 조용빈 선수로 교체하는 티그리 팀입니다. 오늘 멀티히티의 선출 정우창 선수의 타석 포스 앞당골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두 점을 못 뽑으면 4회 10점 콜드패가 되는 티그리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인코스 패스터볼의 원스트라이크 아우트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인코스 패스터볼로 일곱 번째 삼진을 잡아내는 이태영 선수입니다. 유격수 정면 안전하게 보고야율를 송구 투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퓨처스 리그 홀스타 출신 박찬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패스터볼의 원스트라이크 조금 더 빼보지만 볼이 됩니다. 인코스도 볼이 되고 이번에도 볼이 되어 스리볼 원스트라이크 됩니다. 과연 결과는? 히트! 이야! 멋진 빠동과 맞자마자 홈런팀을 지켜암할 수 있는 우월홍놈포의 박찬 선수입니다. 이야 살벌한데요? 다음 타자도 강타자 선출 강건식 선수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인코스 투스트라이크 과연 결과는? 루킹 삼진! 인코스 패스터볼로 삼진을 잡으며 5대15 콜드승으로 16강전에 진출하는 야구월드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얻는 좋아요와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제발! 마하반냐바라밀다 심경관차제보사리 깊은 밭냐바라밀다